한편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백악관은 오늘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향후 회담 성사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 최대 압박과 제재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비핵화 발언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경우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만약 회담이 열린 뒤에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린지 그레이암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앞서 북한의 이번 제안들 역시 미국의 강한 압박과 제재에 따른 결과물로 본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백악관 측의 이번 발언은 앞서 북한의 파격적인 초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화답했지만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